오케이 맨 쪽으로 했다 재현아 기절 알겐 아키리야 어디야? 4번 4번 확인 1층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더 있어? 더 있어 여긴 없고 아파트에 한 팀 나 여기 지금 파밍하고 갈게 폭로 갈게 째 봐 알겐 알겐 기절 기절 붙어봐 폭 가고 가자 같이 가x2 뭔데 붙을게 뭔데 1층이 왼팍 하나 뒷굴에서 아파트로 붙었어 2번 그래서 2번으로 확인 왼쪽으로 하자 뒷굴 나이스 바로 갈게 나가서 오른쪽 나가서 오른쪽 아 기어롱 쏘리 학교직 나가 피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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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폭폭폭 나가서 오른쪽 아니 씨 말이지 그냥 학기 오케이 오케이 이게 연막이다 조심 오른쪽 바로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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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짜증나 타밍 못한다 이거 Mol 원래 문이 열려 나 우측으로 가면서 비행기 치러 간다 나 제안이 따라와 내 이거 정면쪽에 있다 저 정면 파줄게 2번 이거 수류탄 가는 쪽에 나무 나무 2번 나무 내가 가져야 돼? 아니 이거 잡았어 나이스 이거봐야 돼 잠시만 이거부터 기절 그거 확인해봐도 돼? 이상해 하나 더 있다 내려온 거 잡았어 다 내려오기 중이야 왼쪽 아래 4번 나무랑 4번 나무 기초 오른쪽 가위 하나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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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절 2번 왼쪽 내려오는 건 봐 내 앞에 하나 내 앞에 하나 배워서 하나 핫힐이야 천천히 다지면서 갈게 확인 핑으로 간다 이거 왼쪽 연막 기절 2번쪽 핑 찍으러 간다 제안아 잡았다 와 앞에 잡았어 아 나 내 쪽 봐줘 내 쪽 나 이거 차 타고 내려갈게 기절 나겠다 제안아 그거 내가 기절 시킨 거고 확인할게 택으로 하나 뛰고 있어 화이트 기절 시킨 기준 왼쪽으로 뛴다 확인 확인 주황 옆으로 딘대 강현이 형 소위 fields 해우소 기절 해우소 기절 해우소 기절 해우소 기절 안달 아 나 못 봐준다 시척 해야된다 해우소 들어갔어 끝 끝 서번이 나와야 되고 이 분 나무 자 시척 시척 으허허허